학생들의 인격 함양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중신대학, 취업우선대학, 작고 강한 대학에 중점을 둔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4년자 대학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창신대학교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창신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창신대학교 8만 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캠퍼스에는 최신 강의동, 학생회관, 종합정보관 등 11개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시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증진과 자기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최신 정보를 발파르게 제공하는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디지털 도서관은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서가는 창신대학교의 자랑입니다.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인격 함양을 위한 체프를 겸할 수 있는 경남 최신시설의 콘서트홀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학생회관 등 창신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신인 가슴 속에는 저마다의 꿈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갖고 가는 학생들의 꿈과 미래 창신대학교는 꿈과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창신인의 힘찬 날개입니다. 4개 계열 수요자 중심학과 개설로 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자연과학계열은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외식조리학과, 미용예술학과가 있으며 공학계열은 모바일통신공학과, 토목공학과, 소방방제공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예능계열의 음악학과와 미술디자인학과는 미래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된 어학교육과 교수와 학생 간의 1대1 멘토 제도를 통하여 창신대학교는 경남지역 최고의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술대학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미국 바이올라 대학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공과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일본 스즈카 국제대학 메지로 대학 우베 프론티어 대학 편입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선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중앙민족대학교 상해사범대학교와 함께 상호학점인정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국 전문인력을 활발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대학들과 다양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창신대학교는 현재 100여 명의 외국 유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국제화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위한 창신대학의 파룡 한마당 체육대회 그리고 학과별 작품 전시회, 학술 발표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파룡 대동제는 축제 문화를 한 차원 높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민의 대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아름다운 캠퍼스 높은 취업률을 보장하는 경쟁력 있는 학과 수업 창신대학교는 학문과 선진기술을 고루 갖춘 인재향성의 요란이자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열린교육의 창으로써 빛나는 내일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새 희망, 새 출발 4년제 창신대학교 5년제 창 stom학 5년제 창피치 1년전 5년 전 5년제 창피치 5년제 창피엠 1년전 10만제 창피엠 12あ6 11 18 15 16 16